아이가 아직 두 살이지 않습니까, 선배님? 문 닫을 때. 여기서 넣어도 절대 아프지 않습니다. 진짜? 진짜로. 아, 이게 이렇게 보호방이 있구나. 이게 모든 문에 다 적용이 되겠습니다. 근데 여기 칩 좋은데? 어, 고맙습니다. 자, 옆방 열어주시죠. 옆방! 작은 방, 작은 방. 너무 작다, 여기는. 여기는 드레스룸 하면 안 될 것 같은데. 안 돼요, 안 돼요. 여기는 맞은편이 또 안방이니까 여기를 아이 놀이방으로. 수납장 진짜 없어요. 나 그냥 그런 얘기 있잖아. 드레스룸이 없어요. 이제 갑니다, 이제 갑니다. 그 사례사용을 제가 다 챙겨줄 수 있어요. 오케이. 네. 다. 다 나온 거 독특하네. 어머. 야, 너무 러블리하다, 이 방도. 드레스룸 원하신다고 그러셨죠? 여기가 바로 그 드레스룸이 될 것인데. 아, 왜 에어컨도 없어요? 드레스룸이 옷 갈아입을 때 제일 덥잖아요. 근데 에어컨 만약에 매매로 들어가면 에어컨은 다 설치하면 되니까. 금액 빼줘요? 금액. 두 대 정도 가능해요? 두 대, 두 대. 바로 여기. 지금. 여기가 있어요. 고맙습니다.